아유 또 먹고 있어 안 돼 먹지 마 뭘 먹은 거야? 아 돌을 벌었어요 작은 돌 부서지는 돌은 꼭꼭 씹어갖고 잘게 씹어갖고 먹더라고요 아유 넘어가 넘어가 없어 없어 이거 좀 보세요. 얘가 돌을 여기다 좀 모아놨어요. 어머 어머. 이거 좀 보세요. 그럼 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돌을 어떻게 씹다가 즐거움을 느끼고 그걸 끊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먹는구나 그게 가장 큰 원인일 것 같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